8월 5일 수요일 울타리 안팎으로 넘치는 사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대살로니가 전서 3장 11에서 12절 선교사업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받은 은혜를 가정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가마력에 지배받으며 이 가마력은 가정에서 두루 영향을 미쳐서 집안 모두의 품성이 완전해지도록 돕습니다 가정에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면 가정 바깥에서도 영향력이 전달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이루는 영적 진보는 바깥의 선교활동까지 이어집니다 교회사업에 필요한 적합성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집에서 먼저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마음에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사실을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깨닫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봉사를 위해 완전히 무장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 가정을 대표할 만큼 바람직한 가정을 가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서로 다정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받는 사람은 참된 종교의 원칙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교회는 얻을 수 있는 고상한 영적 영향력을 전부 갖추어 모든 사람 중에서도 특히 젊은 교우들을 세심하게 보살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진리가 살아 숨쉬어야 바깥의 사심없는 사역에서도 그 진리가 빛을 바랍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은 어디서든 밝게 비추는 빛이 됩니다 집 안에서 가족들이 끈끈하고 한마음으로 일할수록 바깥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더 크고 유익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